안녕하세요. 지금부터 my favorite movie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래머 팁은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형용사에 마지막에 ly를 붙이면 형용사에서 부사를 만들 수 있고요. 아래 이미지를 보고 노트에 필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는 수식합니다. 꾸며줍니다.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꾸며줍니다.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형용사 뒤에 ly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high, high는 높은, highly, 높이 이렇게 쓰겠죠. I highly recommend the movie, this movie to you. 나는 너에게 이 영화를 높이, 높이 추천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ue는 truly, 진심으로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real, really 이런 뜻입니다. My favorite movie, I like going to the movies with my friends. 저는 친구와 함께 영화관에 가는 걸,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합니다. My favorite movie is Frozen.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Frozen이거든요. I watched it several times. Several은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여러 번 보았어요. It's Frozen을 가리키죠. The music in the movie is truly great. 영화 속의 음악은 정말 진심으로 위대해 멋졌습니다. The ending is totally awesome. I almost cried.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멋있었고요. 저는 거의 울었습니다. I thought about true love during the movie. 영화 중에 저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I totally like command the movie to you. 저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You like, I like 한 게 빼야 돼요. 중간에 이거 두 개 중복됐어요. You like the movie a lot.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고요. My favorite movie is Frozen, Toy Story, Harry Potter, Kung Fu Bender, 뭐 아니면 기타에 써주시면 됩니다. 영화 속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의 등장인물, Characters, Music, Scenery, Story는 정말로 멋있었던 것들을 적어주면 되고요. 기타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영화를 보다가 이게 정말 떠올랐어요. True love, Friendship, My dream, the future. My future. 제 꿈이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빈칸에 이것을 보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Courage는 용기라는 뜻이고요. Scenery는 풍경, The Lion King. Lion King 영화 있죠. Three는 세 가지의 뜻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movie?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는 My favorite movie is... 위에 걸 보고 위에 그냥 빈칸에 적어주시면 돼요. How many times did you watch? 여러분들 몇 번 봤습니까? I watched it in blah, blah, blah times.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What do you like about the movie? 영화를 좋아하는 것. 어떻게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인 걸 얘기를 여기 적어주면 되고요. 위에 찾아서 What did you think about during the movie? 영화의 중간에 뭐를 생각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한국어에서 찾아서 위에 걸 영어를 찾아서 밑에 답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최종 과제는 이 아래의 템플릿에 맞게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글로 완전하게 써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여러분 안녕. 지금 집에서 사회적 거리들이 활동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